대망의 결승전이 시작됩니다. 청춘평가단 300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. 탐팬이 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이나영, 양일해, 이수영, 조혜인, 정유리, 김규리, 황세영, 사나미나, 박서정, 강윤정. 결승 1차전은 프로듀서 신곡 미션입니다. 영케이, 선우정아, 데코, 융종신, 프로듀서 네 분이 직접 만들어준 신곡으로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. 이게 진짜 데뷔 무대다라는 이 느낌이 있었어요. 시원하고 쫄깃쫄깃하고 그냥. 시원하고 쫄깃쫄깃하고 그냥. 시원하고 쫄깃쫄깃하고 그냥. 너무 좋아. 보는 내내 이 성을 잃었던 것 같고요. 자식처럼 느껴지네요. 학부모의 마음이 아 이런 거였겠구나. 제 인생의 마지막 오디션이거든요. 저의 정말 간절함을 보여드리고 싶어요.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될 수 있는 되게 고마운 무대로 남을 것 같아요.